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경찰복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.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입장문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찰병원 분원규모 축소 시도에 반대한다며 개정안은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에 55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명수 의원도 경찰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분노한다며 기재부가 원리 원칙만 내세워 반대할 게 아니라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기재부는 예탈을 받았던 소방병원, 보험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안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